시간 끌 여유가 없어.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선 내가 그 회사에서 힘을 좀 써야 되거든. 앞으로 태클 걸지 마. 끊는다. 강내연씨? 누구? 나? 서지연 친구. 지아마니에 이어서 친구까지? 천사라고 소문났던데 가면에 쓴 천사씨네? 이렇게 전방위로 다 동원을 하고? 내 친구 관들지 마.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천적부터 제거래야죠. 한 남자를 사이에 둔 저한테 천적은 문 부장님 와이프 아니겠어요? 원하는 게 뭐야? 그 남자의 이혼. 그렇게는 안 돼. 왜 안 되지? 난 내 친구 가족이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길 바라니까. 친구 남편 애정 사이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으실까? 혹시 문태주한테 관심 있나? 그런 오해받고 싶지 않으면 빠져. 상감도 없는 남의 인생 방해할 생각 말고. 미친 거야? 두 번 얘기 안 해. 경고했어. 서지연 건들지 마. 왜 그래? 도대체 뭔데? 작말 Schule. 고. 괜찮은지? 도대체. 우리는 안 101sta에 sua게 굳고 Marx이 되지도 않았어요? tough 에어 브라고 Philippe에 lemonade